이 언니고. 이 분들이 친구들이고. 셋이 친한 친구였어요. 셋이 원래 남의 점은 못 봐요. 어. 뭐 연관성이 있으니까 보러 왔을 거고 친구. 셋이서. 네 친구였어요 친한 친구 어릴 때. 가정 있어요 언니는. 있어요. 남편을 봐야지.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게 아니라. 친구가 흥간에 소송을 벌었어요 저한테 친한 친구가. 이분이. 언니한테. 셋이. 친구의 남편 이분이랑 바람이 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쪽 남편이 저한테 먼저 꼬리를 치면서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하룻밤 그렇게 하게 됐는데. 하룻밤. 네. 하룻밤인데. 하룻밤이 아니 아니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상관용 소송이라는 걸 당했겠죠. 뭐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누구랑. 친구의 남편이라고. 친구의 남편인데 다 친구라면서. 네. 친구의 남편이랑 바람이 났어.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친구야 셋 다. 네. 근데 친한 친구끼리 여자친구가. 상관용 고속장을 썼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고속장을 날릴 줄 몰랐어요. 뭐를 몰랐다는 거야.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네. 구독장은 그렇게 날릴 줄 몰랐어요. 그 취소를 해줄까. 안 해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걔가 걔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제가 여길 찾아왔어요. 걔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저 이걸 아니까. 이걸 점을 봐달라는 거야 아니면은 뭐 상식적으로 얘기해달라는 거야. 자 점으로 볼 거 같으면 본인 같은 경우는 올해 수가 안 좋아. 아 그래요 언니 가정 있다면서. 네. 가정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친한 친구가 지금 여기. 누우신 분의 이름에 친구가. 네.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났어. 언니 어떻게 할까 용서해. 안 되죠. 그 용서 못하죠. 그죠. 네. 근데 상관용 소속으로 한 게 그럴 줄은 몰랐다는 거는 친구랑 아무리 셋이 친하다 그래도. 그리고. 그럼 뭐 동창이에요? 네 동창. 근데 남편을 나눠 먹은 건 아니지. 근데 그걸 용서할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어. 아니 그래도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게 밥이야. 아니 뭐 나눠 먹는 엿이야. 잘라 먹게 나눠 먹고 공유가 되게. 맛집이야 남편이 친구랑 공유하고 먹게. 그거를 괜찮을 줄 알았어 애가 우리 있어. 올해 관제 내년까지 있어요. 올해 언니가 어쨌든 나가는 삼재 아우스 수전. 그 수전인지라 올해 고비가 치고 나간단 말이야. 근데 올해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에 들어오는 그 고비가 올해 터져서 그것이 앞으로 1년 2년까지 힘들어지라는 사람이야. 어? 근데 그거를 알고 모르고 팔자를 떠나서 그건 있어 관제는. 근데 친구가 고소할 줄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건. 그죠? 언니가 더 고소 안 하냐고. 내 친구가 나눠 먹자고 들어와서 숟가락 하나 더 같이 밥상에 올렸는데 기분 안 나빠? 공유될 수 있는 거여야지 공유를 하면서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럼 그 상대 친구는 내 친구가 내 남편을 탐낼 줄 몰랐어요라고 하면 그 마음은 어떻겠어? 배신이지. 언니 배신인 정도가 아니라 믿던 뭐라 그러니 이거. 믿는 도끼 발등 지켜버린 거지 이거. 머리끄덩이 안 잡혔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착한 친구도 없네. 착한 친구도 없어. 그래서 언니 가정은 어떡하려고? 친구 좀 더 지켜야죠. 용서 구했어요 그럼? 지금 계속 빌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한테. 남편 할 때 빌 것도 빌는 건데 언니 친구에 대해서 상심이 크잖아요. 한 가정을 파탄을 시켰어요. 살겠어요? 안 살지? 이혼한다는 소리 안 해요? 거기 친구들? 그렇게 이혼한다고 한 것 같아. 이혼한다는 게 아니라 상관적 소속까지 했으면 이혼을 하겠지. 나눠 먹을 게 따로 있지 남편을 가지고 나 친구의 그것도 친구 친구 친구의 남편인데 다 셋이 지나는데 그걸 나눠 먹을 게 따로 있지 이 사람아. 그런데 상관적 소속을 당했을 줄은 몰랐어요. 너는 뭔 개 같은 소리야. 그냥 당하세요. 이 관제는 제가 볼 적엔 언니가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으면 그 사기는 그냥 당해야 되는 사기예요. 그 정도로 언니한테는 이게 좋은 바람이 좋은 기운이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취하지 않을 것 같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무릎 꿇고 빌었다고 언니 취해줄 것 같아? 친구 사이도 웃어줘. 한가정 바꿨놨네. 그러면 이 뭐가 취할 줄 아는 거야. 뭐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렇게 예전 같았지.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봐주지 않을까. 돈을 띄워 먹었으면 봐주지. 돈을 띄워 먹었으면. 돈을 띄워 먹었으면 봐주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가 갚겠다. 그런데 이거는 친한 친구들끼리 의리일 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을 내가. 그리고 누가 꼬이시였든 꼬이였든 간에 그 친구가 먼저 자기한테 꼬셨는데. 하룻밤 잔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 사람아. 어? 뭔가 있으니까 그 여자도. 뭔가 쎄하니까. 오랫동안 참았다 그걸 잡은 거 아니겠어. 점으로 봐도 취소가 안 될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 봐도 취소가 안 될 것 같아. 무릎을 꿇어도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친구분은 친구 잃을 거고 친구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내 친구가 나의 등에 칼을 꽂은 거에 대해서. 그 아픔이 돈이 아니라. 뭔 보상이라도 위로라도 바뀌고 싶어서 상관령 소송을 하는 거예요. 보상해줘야죠. 그럼 제가 그걸 다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물어줘 남편이 물어줘 아니면은. 친구의 남편 친구가 물어줄까. 어? 아니 이 바람 핀 그 친구 어쨌든 어? 친구의 남편인데 친구 그 사람이 물어준대? 아니잖아. 그런데 남편이 나 바람 폈는데 이만 이만해서 미안하다고 해서 물어줘? 제 값이에요. 제 값이에요. 꼼짝없이 제가 그걸 다. 꼼짝을. 안 해야죠. 꼼짝없이 당하는 건가요라는 표현을 쓸라는 거 죽는구나. 이게 꼼짝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언니 제 값이라고. 그 사람 상대 친구 마음 생각해 봤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 봐. 그 돈을 못 받아서 안달병이 낫겠냐고 친구가.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고 얼마나 그러면 진짜 언니. 머리끄댕이니까 아니라. 나 같으면 진짜다. 그 집안과 다 뒤집을 거 없었다. 친구가 나 바리고 가는. 이게 이제 일파만파 소문이 나겠네. 뭐 얼굴 들고 다니지 마요. 동창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언니한테. 어쨌든 운이 나빴기 때문에. 아니 운이 나빴다고 할 거 아니다. 어쨌든 안 좋은 운이니까. 꼬였고 넘어간 게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어. 내가 뭔 점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전이 있어요. 그리고 꼼짝없이 그 돈을 줘야 되나요? 9배, 3배, 4배, 10배 줘도 부족하죠? 그렇죠? 바람필 땐 좋고. 친구의 남편을 범할 땐 좋고. 그걸 갖고 이제 와서 상관전 소송 당해서 돈을 줘야 된다니. 미치관자가 팔짝 때릴 노리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죄값이라 생각을 하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응? 본인이. 본인이. 관에. 갇혀서 구석이 안 된 값을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은.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친구가 못 되니. 가정도 파탄시켰고 모두 파탄시켰는데. 돈은 돈이지만. 여기를 그거를 물어보는 우는 자체가 참 용기가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해. 그걸 어느 친구가 그래. 너가 용서를 비웠으니까 나눠 먹을 수도. 남편은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오래된 친구야. 너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응? 그러면서. 내가 용서해 줄게. 상관전 소송 내가 취해 줄게. 라고 하는. 미친 친구는 없겠다. 물어줘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글쎄. 물건이어야지. 뭐 어떻게 고쳐서 새로 사든가 하겠다. 하지만 어쨌든 그거 과는 못 비하실 것 같고요. 금전에 본인도 올해 돈이 나가는 습니다. 안 좋을 땐.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만 왜 당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친구에 대해서 깊이 사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가정 또한. 제가 볼 땐. 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안 당하려고 하고. 이것도 지키려고. 그거 안 됩니다. 올해 언니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충이 맞아서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운세예요. 그것이 내년 후년까지 갑니다. 내년 후년까지 간다는 건 친구는 친구대로 돈 돈 떠나서. 내 가정은 가정대로. 본인은 이혼 안 하고 싶죠. 응. 친구네는 이혼을 시켰는데. 맨정신으로 내 친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마음 정도는 최소한 친구라고 하신다면. 남편을 나눠먹는 의리가 아니라 범하는 의리가 아니라요. 그건 의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친구라고 말하는. 그 친구가 친구라고 들으면 소름이 끼치겠다. 다. 이해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나한테 죄송할 건 없어요. 뭐 내년 편을 갖고 나눠 먹으신 것도 아니고. 어. 그 친구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친구라는 소리 쓰지 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점쟁이가 아니고 친구라고 했으면 진짜야 나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겠다. 사죄는 거기 가서 하시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그냥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 친구가 못 되니까 정식적으로. 그러니 많은 사죄를 하시고 본인 또한 본인 가정을 지금 지킬 수 없는 위기가 들어오셨으니. 그 또한도 어디든 간에 용서를 구하고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그게 아깝니. 몇 배 천배를 내줘도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아수라장을 만들어놔 놓고 빌어도 안 돼요. 자 구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최소한 양심이고 친구라고 했으면 그 죄값은 받으세요. 금전을 떠나서 언니 또한 가정이 편하지 못합니다. 남의 가정 만들어 놓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 가정 편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 남편 또한 너 언니 사주해. 고비가 있고 올해 식구 내년 식구가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넌 더 이상 점은 볼 게 없는데 궁금한 게 있나요. 네. 그러면 제 가정은 지킬 수 있나요? 그것도 어려울까요? 이 친구 말고 친구 없어요? 또 있죠? 네. 그 친구랑 내 남편이 바람났으면 어떤 마음을 들까? 그렇지. 그죠? 그럼 본인 남편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뭐를 지키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고 생각 없이도 이렇게 나이들 드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뭐 세상 뭐 다반사 뭐 하나 뭐 그러니까. 근데 내 가정 지키고 저 가정이 되는데 편하다? 나는 신도 조상도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언니도 가정에 위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충분히 언니한테 이 혼이라는 이별이라는 흉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내 거 지킨다고 머리 복잡하시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 죄값 치르세요. 내 가정도 편지 못할 것 같고요. 저체 친구한테 친구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다 잃을 거예요. 친구, 돈, 남편, 가정.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본인 남편도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뭐 서클 서클해서 막 너무 이해심 많아서 막 그건 아닌 것 같아. 어? 뭐 바람 피고 서로 간에 뭔 일을 땐 이유가 있겠다지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값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에요.